이런 콘테스트군요. 오늘 인생샷 나오겠군요. 비격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한 일 있니? 한 요리!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키자니아 오뚜기 라면 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엄마 기자가 특별 취재를 나왔는데요. 특별한 분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자니아 오뚜기 라면 연구센터의 센터장 린이예요. 반갑습니다. 이곳이 라면 연구센터군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잘 따라오시죠. 너무나 맛있는 라면이 한가득 있죠? 너무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센터장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라면. 센터장님은 맨날 찍잖아요. 제가 연구센터에서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드리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빨리 보이세요. 다이저님 모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가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라면 연구센터에 과이저 김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기계는 라면 자동 제명기라고 합니다. 저기서 면발이 나오겠네요. 신기해라. 이제 이 기계에다가 반죽을 넣을 거예요. 반죽이요? 응. 오구. 다이저님 부탁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반죽이 바로 저희가 먹는 라면 면발이에요. 저 납작한 반죽이 라면 면발이 된다고 합니다. 와우. 아하! 저렇게 잘리면서 면발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네요. 여기서는 만두처럼 면을 찌고 이렇게요. 이번엔 찌기. 그럼 여기는 뭔가요? 1인분씩 면발을 자르고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이후로 면발을 튀겨줘요. 와우. 어머어머어머. 해바라기 이후로 멸을 튀겨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이렇게 면이 완성됩니다. 근데 센터장님. 네. 이제 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라면의 생명이 스프를 만들셔야 돼요. 오우. 저는 시냉면을 만들 거예요. 자, 스프 완성됐나요? 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음, 우와. 컵 안에 스프를 담고 뚜껑을 얹어서 밀봉하면 끝. 이제 포장할게요. 포장, 포장. 엄마야. 이렇게 쇽 하고 컵라면 완성. 맛있는 시냉면 완성. 라면 만들기 정말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와우, 대박. 하첨이 여러분. 이 오뚜기 라면 연구센터가 10살이 됐어요. 10살. 10주년 기념으로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어요. 진짜? 어디서 이벤트를 진행하나요? 광장에서요. 중앙광장. 네. 그럼 가볼까요, 광장으로? 저와 함께 중앙광장으로 가요. 고고고. 엄마야. 거대한 컵라면.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빠뿡. 자, 센터장님. 이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곳은 인생샷 콘테스트라는 곳이에요. 우와, 인생샷 콘테스트? 네. 인생샷 콘테스트. 사이즈에 맞는 컵라면 코스튬을 입고 인생샷을 남기는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라면 코스튬을 입고 재밌는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순한맛이랑 매운맛, 어떤 걸로 변신하겠습니까? 저는 순한맛을 좋아하니까 순한맛.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변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머리부터 넣어주시고요. 팔도 빼주세요. 좋습니다. 센터장님, 맛있는 애 밑에 서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아, 센터장님. 바로 이런 콘테스트군요. 네. 오늘 인생샷 나오겠군요. 비격사가 나오는 게 아니지. 어이구, 우리 센터장님. 너무 색다르고 멋져요. 심지어 귀엽기까지. 컵라면이 이렇게 귀여우면 어짜. 이번엔 매운맛 컵라면 코스튬. 아, 쿠메워라. 매워서 날아갈 판. 오, 센터장님. 어떠셨나요? 오늘 인생샷 건진 것 같나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인생샷이. 네. 두 번째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도전 스피디락 컵라면 스키. 시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한 시간 안에 컵라면을 빠르게 쌓으면 성공시에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전판이 있고 컵라면 빈 용기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하이, 반가워요. 여기는 키자니아와 오뚜기가 함께하는 이벤트 존이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할 이벤트는 바로 도전 스피드 컵라면 싸키입니다.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을 가져와서 컵을 빠르게 쌓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 그림에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센터장님, 지금은 연습 게임입니다. 센터장님, 되게 헤매시는데요? 본 게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오, 못 할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아주 조금만 더 어려운 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시, 작. 좋습니다. 이번에도 연습 게임이니까 침착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좋아요.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무기. 시작! 1분 5초. 오, 2분 5초. 아주 훌륭한 기록이에요. 어땠습니까?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재밌죠? 네. 딩동, 딩동! 짜잔! 오, 왜 저렇게 어려워? 센터장님, 화이팅! 센터장에 자존심을 걸고 화이팅! 맞아요, 3번,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센터장님, 할 수 있어요! 센터장님, 자존심을 걸고!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됐어, 내가 됐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자, 하나를 구운 다음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분 50초 정도만에... 네, 감사합니다. 힘들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라면도 만들고, 이벤트도 한번. 정말 좋죠? 아, 이벤트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네, 열심히 참여했더니 배가 고프셨어요. 전 이거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니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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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